오늘 한 발은 뻔한 건데 사실 기업 선택이 자꾸 어려우니까 에둘러 모호한 얘기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네요. 활리데이 리스크입니다. 활리데이 리스크 용어를 글쌔하게 영어로 써놔서 그렇지 긴 연휴 기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이렇게 되는 거죠. 6일 쉽니다. 6일 쉬면 주말 빼고라도 평일날 거래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지적이 됐듯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2023년도 회기가 이달 30일 우리나라니까 30날 끝나는데 10월 1일 날 사실 미국 의회는 12개의 예산안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단 한 개도 합의를 못해서 처리가 안 된 거죠.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돈을 집행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문 닫는 거죠. 셧다운, 블랙핑크의 노래 제목이긴 한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셧다운이 되면 좋은 재료는 분명히 아닌데 문제는 그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예산을 감축해라. 이런 식으로 빚을 자꾸 늘리면 안 된다. 빚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뭔가 써야 되고 경기를 올려야 되니까 쓰겠죠. 이게 상충되는데 공화당이 한 달짜리 예산안을 허락, 허가? 합의하자라고 딱 제시했는데 한 달까지는 또 연명하기도 애매하고 문제는 공화당의 지금 대선 잠재 후보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거예요. 그럼 공화당이 힘을 얻는 거죠. 예산안 감축에 대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작용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모호성이 좀 깊어서 그게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는 우리 연휴 기간에 28일 저녁 미국 2분기 PC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2분기 있죠. 그러니까 전분기 때는 4.1%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2.5% 증가로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가 좀 내려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봐야지 알겠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뉴스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라는 게 7%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아직도 저금리예요. 저금리인데 미국의 7% 30년 모기지 금리는 주택 거래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는 거죠. 그게 이제 PC 가격 지수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는 긍정의 효과가 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악작용이 될지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가 나와도 진짜 모르겠다 밖에 없어요.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PC 가격 지수는 리스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만 나와준다면 나쁘진 않겠는데 자 그리고 또 국내로 들여다보면은 뭐 뻔한 얘기지만 3분기 기업들 이제 9월 말 되면 결산하잖아요. 결산 시점에 돌입하는데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이익 추정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고 이것도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연휴 기간 계속 적용이 될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 쪽으로 접근해 보면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주식의 이제 이론가 뭐 선물가와 이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지만 특히 이제 파생에서 옵션, 커스피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6월 1일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인 내재 가치가 그냥 날아갑니다. 없어져버려요.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내재 가치 하락을 이제 연휴 이후에 어떻게 또 반영해 줄 것인지 그게 이제 요즘은 조금 뭐 많이 안 되지만 뭐 프로그램 매매 같은 데에도 영향을 좀 주죠. 기관 투자자들 뭐 그거를 또 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길게 얘기해 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한데 자 하여튼 홀리데이 리스크 이거 말고 뭐 그냥 리스크는 필요 없고 긍정을 또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진짜 미국 연방정부 이제 예산안이 셧다운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셧다운될 확률이 50% 이상이다라고 이제 좀 넘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 백악관의 상황과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게 썩 쉽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 급등하면서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자극이 좀 되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건 현 대통령이 그만큼 또 인기가 없다라는 이제 반증이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연방정부 이제 예산안에 대한 것도 이제 합의를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될 우려가 이제 좀 높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연휴 이후에 우리 국내 정치에 이제 가장 좀 큰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시장 자체가 이미 그런 리스크를 조금 이제 녹여내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제 조금 이제 좀 긍정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수도 이미 좀 9월 들어서 미국 시장도 아주 크게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PC 가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워낙 물가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좀 자극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물가가 낮아지는 게 어찌 보면 경기 전망이 이제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시장은 지금 어쨌든 숫자가 좀 안 좋게 배드 뉴스가 이제 좀 굿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좀 이해가 좀 되고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조금 이제 같이 투영을 좀 해보면 공금리 이제 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TV나 이런 방송 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느냐부터 해가지고 한미 간의 이제 금리 격차 이거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물가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경제성장률이 일본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전부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은데 특히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세수 부족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제 추계를 워낙 좀 잘못하다 보니까 40조 원 이상 이제 차이가 났다. 근데 이제 4분기 이후부터 결국은 기업들이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 잘 벌어서 법인세 많이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수가 충당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1년 내내 지금 부진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배터리 쪽도 사실 지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4분기 이후에는 반도체 쪽이 이제 조금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기대감 그게 이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의 이제 악재가 어쨌든 나름대로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휴장하는 거는 좀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이제 10월 달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이틀 휴장하는 건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쯤 되면 미국 증시는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을 상황인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내재적 시간 같이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미국장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휴장 다 하고 나서 그때 또 미국장 빠져버리면 정작 우리 시장은 반등도 못하고 또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 이제 다 차차하고 결국은 추석 연휴는 끝날 거잖아요. 추석 연휴 6일간의 이제 긴 연휴 그냥 여러분들 가족분들하고 행복하게 좀 편안하게 쉬시고 오면 되고 이제 10월 달부터 10월 6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실적 시즌이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 건 3분기 실적 시즌에 버틸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포트에 열심히 좀 담아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좀 핵심적인 업종으로 반도체 업종 실적에 대한 가질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을 이제 계속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확실한 성장 섹터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될 텐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는 상장되고 나면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그냥 기대감이 소멸되고 그냥 와르르 같이 좀 무너지는 분위기였는데 로봇 업종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고 난 이후에는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두산 로보틱스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좀 할 수 있다. 유통 주식 주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좀 된다고 하면 다른 로봇 종목들도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 조정을 이용해서 또 잘 보시고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번 기회에 추석 연휴 전에 여러분들이 좀 포트에 편입해놓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호구 매니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내일 연휴 전에 하루 더 해야 되는데 아 오늘 뭐 어떡하지? 다른 거 할까? 뭐 고르지는 못했어요. 네. 오늘 시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일단은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상승으로 돌려나가가지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나름 미국 시장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급체 금리가 지금 약간 이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때문에 지금 쉽게 꺾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웨플이라든가 아마존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분명히 그 위동성에 위축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고금리 하에서도 계속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종목들이 뭐 일단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저점 통과하고 이제 오늘 반등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아까 김용민이 줘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부진했지만 오늘 뭐 엔비디아도 좀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또 AI가 살아나는 왜냐하면 이제 생성형 AI가 이게 먼 미래일이 아니라 바로 내년부터 우리한테 이제 바로 가까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애플이 그동안 좀 상당히 좀 고전했었는데 나름 또 반등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동안 제가 조금 약간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약간 이제 한발 좀 경계했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그래도 긍정적이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오늘 미국 시장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뉴욕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도 의견이 사라졌다. AI를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레포트도 나왔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 원자로 SMR인가요? 네. 이것은 이제 AI를 구동하는 데 활용하겠다. 결국에는 아이언맨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언맨이 나오나요? 그런 재료도 있고 AI가 한층 사람에 더 가깝게 진화했다. 뭐 채찍PT 이제는 보고 듣고 말한다. 뭐 이런 재료도 있었고 그거 할 거 그랬어요. 차라리. 네. 내일 해주시죠. 내일이요? 모르겠습니다. 국내 재료도 맥기는 있는데 시멘트값 오르고 이런 거 할까 하다가 뭐 해야지. 제가 이제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활리벨의 리스크 6일간의 연휴는 분명히 들어가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잘 관리 좀 하시자 이런 말씀을 한 발에 드렸고 자 두 분의 또 기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오늘 리뷰 없이 바로 한 발로 들어가죠? 방금 전에 이제 활리벨 리스크 말씀해 주신 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매일같이 이제 종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종목을 얘기하는데 시장이 또 나쁘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특히나 이제 연휴가 워낙 길기 때문에 미국장 이슈들과 우리 국내 정치 이슈를 그냥 한번 짚어드렸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매일 방송 보면은 사실 경제 TV가 매년마다 약간 반복되긴 하지만 항상 매일같이 뭔가 관심을 두고 매일 기업이 나오고 공약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패대기 칠 만한 종목은 없나 뭐 이런 캡티를 해봤더니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만한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월덱스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쪽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용 디램이 이제 처음으로 수주를 했다.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재고가 거의 이제 소진이 좀 되고 있는 단계고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이제 9월달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4분기가 곧 시작되잖아요. 4분기 때부터는 북미향 데이터 센터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HBM이 워낙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AI 반도체 생태계에 특히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GPU나 뭐 향후에 NPU 이런 걸 이제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독점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그나마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HBM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AI 가속기에 이제 같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TSMC 쪽에서 계속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죠. 뭐 장비 반입이 이제 뭐 연기됐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TSMC가 자랑하는 이제 패키징 이쪽 이제 증설 투자하는 게 뭐 녹록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좀 나올 때 우리 국내 기업들이 또 또 그 틈을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HBM 중요합니다만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여전히 이제 좀 절대적인 이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D램 쪽 그리고 이제 랜드 쪽이 이제 회복이 좀 되어야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익의 이제 개선세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이 개선되어야 그 이후에 HBM에도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AI 반도체 이제 생태계도 발을 들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램 오팡의 회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이제 월덱스라는 기업은 실리콘 파츠, 코츠 이런 이제 소모성 부품 소재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식각 공정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핵심적인 소재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HBM3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제 얇게 깎아가지고 계속 이제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공정이 이제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거기에 이제 불순물을 넣는 이제 특수 가스라든지 소재들이 많이 이제 또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월덱스라든지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호재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7500평 규모로 규모 토지에다가 연간 매출액 한 500억 정도 규모의 두 동을 이제 증설 투자를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월덱스가 분기 기준으로 지금 매출액이 딱 700억 800억 정도 걸려 있는데 증설 투자가 이제 완료가 되면 분기 기준 매출액도 이제 1000억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단계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 상반기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떨어지거나 혹은 적자든 안 되는 기업들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월덱스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78억이고요 2분기 때 197억이 지금 시연을 했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럼 왜 이렇게 이 회사는 다른 기업들이 이제 속된 말로 죽 쓰고 있을 때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왔느냐 보니까 사실 메모리 업황을 타지 않는 비메모리 쪽 비중이 이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메모리 쪽이 이제 부족하더라도 북미 쪽이라든지 고객사 이제 다변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비메모리 쪽 AI 반도체 쪽을 포함해가지고 비메모리 쪽에 대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이제 좀 견조하게 유지가 좀 되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반기에만 실적이 아주 아주 좀 크게 성장을 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업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엿보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은 상반기 때도 워낙 좋았는데 여기다가 부진했던 메모리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실적 성장세가 좀 두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출하량이 회복되고 아까 이제 재고가 소진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재고가 이제 소진되면 결국은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출하량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DDR5 전환과 관련해서 서버 디램이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배경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디램 업황 회복과 관련된 이제 수요주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적 이제 증착장비 기업들 그리고 이제 소재 기업들 계속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월덱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업황 턴어라운드가 이제 과시화가 되면 본격적인 이제 이익 성장세가 이제 확인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월덱스가 4,300억밖에 안 돼요 상반기 때만 거의 지금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를 이제 벌었는데 다른 기업들이 장사를 그렇게 못할 때도 영업이 거의 40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실전 아직 발표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총이 지금 4,300억밖에 안 된다는 건 PR이 거의 뭐 예상 영업이익 대비하면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초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도 거의 5월 이후에 움직이질 못하고 4개월 5개월째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변동성 구간에서는 월덱스 같은 이런 실적이 좀 탄탄하고 이익 성장성이 이제 과시화될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 한 번 강하게 좀 솟구치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지루한 박스건 흐름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들이 이제 조금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다 결국 기관들도 이제 딜의 모팡 회복을 이제 좀 주목을 하면서 전후 공정의 이제 핵심 장비 종목들과 소재 기업들을 미리부터 이제 조금 사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관들 수급을 보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주가는 한 번 솟구쳤다가 도로 이제 2만 6천 원까지 수렴이 된 상태거든요 2만 6천 5백 원 어저께 이제 종가 근처를 매수 가격으로 이제 잡아보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만 1천 원 손절 가격은 2만 3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파츠, 쿼츠 뭐 용어 어렵지만 적정한 비유인지 그냥 비슷할 겁니다 그 남자분 요즘 뭐 남녀 구분 없이 당구장 가면은 끝에 초크칠을 한다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자 그러면 또 2호금 매니저는 월덱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아까 월덱스 이제 김영민 매니저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좋았던 이유는 이제 이 회사가 제품이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포트를 좀 균형 있게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국내 법인도 있지만 미국 법인 100% 지분 갖고 있는 회사 최근에 이제 미국이 지금 자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게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법인이 있는 월덱스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런 기대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실적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보면 실적들이 다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잘 나왔던 회사인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지금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반도체에서 좀 똘똘한 종목도 잘 골라서 매매하시면 되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러니까 네버리지 네버리지는 안 좋던 종목이 좋아질 때 더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 회사는 원래 좋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회사 좋고 그다음에 성장성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관심 있게 본다면 한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버리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실제 그게 이제 맞는 게 기저효과라는 게 무시를 못하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다가 확 좋아지면 확 좋아지는 기업들은 조금만 좋아져도 이제 성장률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데 월넥스는 이제 상반기 때도 이제 워낙 좋았어가지고 QOQ를 따져보면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좀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이제 영업이익의 수준이 다른 소재 기업들에 비해서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제 약간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이제 반감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한 해 전체적인 이제 이익 성장성이나 내년도 아까 이제 요금 매니저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월넥스는 미국의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당히 좀 큰 강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2025년 이후에 되면 또 미국의 이제 삼성전자 파운더리 이 공장까지 이제 가동이 좀 된다라고 보면 그런 이제 장점들이 이제 좀 눈에 띄게 이제 두드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시즌이 가까우면 아무래도 실적이 그렇죠 근데 실적은 이 백분율의 착시라고 해야 될까요 영업이익 천만원 나다가 1억이 났어요 그러면은 상승률 치면은 천 퍼센트라고 하죠 그러면 천 퍼센트만 보면은 이건 미친 회사다 근데 천만원 나다가 1억 나는 거 이거는 잘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또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공부 좀 해보시면은 뭐 EPS, PR 뭐 이런 것들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을 잘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월넥스는 실적이 좀 받쳐주고 또 나름의 또 근거도 있고 이호구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요? 저도 반도체 유진테크 유진테크가 철을 좀 올라서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 여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유진테크 한번 소부장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유진테크는 전공적 장비 업체입니다 특히 증착 장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LD 그 다음에 CVD 이쪽 이 두 가지가 지금 증착액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양산하고 있고요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실적들이 부진한데 그래도 유진테크는 좀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진테크가 매출 비중이 하이닉스에 좀 절대적으로 높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좀 나름 선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돈을 지금 현재의 어떤 이익보다도 미래를 보고 지금 계속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 4년간 지금 R&D 투자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 결실이 올해 좀 맺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가장 포인트를 크게 네 가지로 조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반도체 소부장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선방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계속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회사가 만든 장비주들이 선당 공정 그러니까 이제 그 최신 앞서가는 기술 공정에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확 뻗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장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반도체가 하락 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사에 그리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실적은 이번 3분기는 조금 부진하지만 이번 3분기를 바닥 찍고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실적일 게 흐름상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21선에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최근에 시장이 부진함에도 추세가 상당히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올라올 수 있겠죠 매수가는 4만 1,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9,500원 손절가는 3만 7,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인 매니저는 유진테크 어떻게 보세요? 유진테크 좋습니다 원픽이죠 장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쪽은 이제 유진테크가 핵심이고 SK하이닉스 향 쪽에서는 또 주성엔진 이 두 개의 증착장비 기업들을 계속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유진테크가 3분기 때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3분기 이제 안 좋을 거라는 건 이제 2호금 매니점도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적자전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건 이미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4분기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선당공정 투자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HBM, HBM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5나노, 3나노, 지금 인텔이 지난주에 1.8나노 얘기했었잖아요 이 나노공정, 선당공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 DRM 출하량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증착장비 먼저 깔고 이러면서 이제 선당공정 투자 수율 얘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진테크, LP, CVD 장비 포함해가지고 주력 장비들이 이제 아주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HBM 관련해서도 뭐 유진테크 같은 이런 이제 증착장비 기업들은 뭐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포인트들이 꽤 많이 있어서 실적이 3분기 때 이제 저점, 오히려 이제 4분기 이후에 빠르게 이제 터너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 지금 정도 수준의 이제 주가 오히려 HBM3 관련된 종목들이 화려하게 상승을 하던 때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레거시라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기업들은 전혀 움직이질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런 전통적인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는 이제 뭐 유진테크가 원픽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자, 두 분은 오늘 뭐 약간 공통근모라고 하면 반도체 센터 내에서 기업들을 그래도 비빌 언덕은 거기다 실적에 근거하신 이런 전략이신 것 같고 2호구 매니저의 유진테크, 김혜인 매니저는 월덱스 월덱스 소재 장비 라인업이 딱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